룩바라 부적 매체 의도를 경제하는 목소리를 키우며 주민들을 실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속에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 때문에 말로는 국민합당을 종료하더라도 중러와의 경제를 의식해 대화의 눈이 완전히 닿니 고방도 도발은 삼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 국무부가 국무부가 국무부 장관 명의로 발동한 성명입니다. 우리 깜이 심심해 맛이 추운데 오늘 못 나가 털도 깎아서 추워서 못 나가 한국의 정보의 국무부 장관 명의로 선정해야 합니다. 미국은 경도의 자유를 증진하고 학대의 목적을 꾸준히 노력을 구우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특별 우려본문단에서 제외된 기단은 러시아와 투다 등과 함께 특별 전수국 대상을 풀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털라 등으로 지목되어온 아이츠와 아이츠의 국무부는 특별 우려 단수로 제기된 것입니다. 성명에는 미국이 이번 달 국수와 인권 균형으로 9개국 58개 대상의 도움과 단체로 제도의 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거론입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그는 이국의 정보의 대상의 도움과 이국의 정보의 정보가 지지율이 참고하기로 전해드립니다.